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지입니다. 오늘 캠핑을 갈 건데 자연휴양림으로 갈 거거든요. 근데 제가 원하는 사이트는 짐을 옮기기가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백패킹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 백패킹같이 짐을 싸가지고 오늘 캠핑장을 가보려고 합니다. 강의 약 먹을 시간이라 약 챙겨주고 제 짐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콩대가 잘했어. 멋쟁이였어? 어제 마트 가서 캠핑 가서 먹을 음식들 사왔거든요 이거는 한우 불고기인데 늦게 가면 싸게 팔잖아요 40% 할인된 가격으로 사왔습니다 시원하게 구워지는게 파인애플 파인애플 스프레인 스프레이를 해본 적이 있어요 소금 스프레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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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이따라 6개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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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 마늘 그릇 해물 마늘 마늘 제가 음식 배송시킬 때 오는 아이스팩을 가지고 다녔는데 그게 물이 세던지에 터지더라고요. 그래서 다이소에서 1,000원짜리 아이스팩을 사왔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생수를 얼려놨습니다. 아! 파 안 썩었다. 여러분 제가 가방을 쌌는데 도저히 텐트를 넣을 수가 없어서 우선 이 가방 메고 올라갔다가 이따 텐트 가지러 다시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. 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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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h! 우와 제가 집에서 1선이랑 랜턴 스탠드 빼고 가방 무기를 쟀을 때 15km 정도인가 나왔었거든요 아 근데 올라왔는데 진짜 너무 무거웠어요 사실 오늘 섬으로 백패킹을 가려고 했었거든요 섬에 배 타고 들어가서 1시간 동안 걸어서 캠핑장을 가려고 했었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9월 중순이 다 돼가는데 오늘 폭염 경보가 떴거든요 거기다가 이 가방까지 맸으면 진짜 진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제가 이 가방 메고 트렁크 문을 못 닫겠어가지고 그냥 열어놓고 왔거든요 차에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에 틀고 지물을 옮길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벌레가 너무 많아서 오기를 많이 물렸거든요 벌써 그래서 이 근처에 차 타고 5분 거리에 편의점이 있어서 물파스 사왔어요 지금은 오기 기피제 먼저 뿌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 까만색 벌레가 되게 무기인가? 윙윙거리면서 계속 얼굴 주변에 붙어요 왠지 밖에서 밥을 못 먹고 텐트 안에서 먹을 것 같은 이 기분 어떻게 지금 계속 옆에 벌레가 돌아다녀요 빨리 텐트를 먼저 쳐볼게요 텐트 안에 들어가서 먹든가 해야겠어 벌레가 눈에 들어가고 나일이 났어요 오우 이 벌레들 좋네 벌레가 없으니까 이제 살 것 같아요 건방진 벌레 모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파리 모기? 뭐 그런 건가? 모기도 아니고 약간 오 진짜 파리처럼 생겼는데 윙윙 소리가 나 제가 죽였습니다 저 짐 메고 오르막길 오른 것보다 벌레 때문에 더 힘들었다 테이블이랑 의자를 밖에 세팅하고 싶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안에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촬영 때문에 조명으로 밝은 거를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줄이고 줄여서 가장 큰 거 두 개를 들고 왔는데 이것만 해도 지금 2kg예요 벌레 잡았다 카라비더는 이따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몇 개 벽에 걸어놓으려고요 백패킹용 테이블 살까 하다가 그냥 있는 거 쓰자 하고 집에 있는 거 가지고 왔어요 작은 사이드 테이블만 하나 사고 나머지는 원래 있던 거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제라 원버너 테이블인데 진짜 오랜만에 써요 스토브 끼워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터브 제2 direct 스터브 러닝 스터브 도착 이거 진짜 노름 whistle Brexit 여기에는 식기루들 가지고 왔어요.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메쉬망인데 간단하게 집게, 칼, 수저, 시에라 컵 이런 거 담아가지고 말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제 다이소 가서 사왔습니다. 이거는 고양이 오면 물이랑 캔 넣어주려고 한 접시예요. 밖에 랜턴 설치하려고 나왔는데 벌레가 사라졌어요. 해가지고 선선해지니까 사라졌거든요? 그래서 그냥 저녁은 밖에 나와서 먹어도 될 것 같아요. 여기가 있긴 있어서 뿌려야 될 것 같아요. 얼굴에 달라붙는 벌레는 지금 없거든요? 여기가 달라붙는 벌레는 지금 없거든요? 인간으로 터미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. 선미는 벌레가 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이소에서 산업을 받아봐요. 해사를 살려주셔서 감정하려고요. 양념장 양념장 제가 집에서 얼음물 가지고 편의점에서 물을 여러개 샀거든요 안에 놔두니까 바닥에 물이 고여가지고 그냥 밖에 빼놔야 될 것 같아요 어떤가 밥은 2분 좀 더 남았습니다 지금 1분 정도 남았는데 밥이 설립어서 2분 정도만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3분 정도 2분 정도 이거 3개가 마늘 1스푼정도 된대요. 저는 하나만 넣을 거예요. 이거는 쿠팡에서 샀는데 진짜 너무 많이 넣어요. 아, 완벽해. 아, 완벽해. 아니, 진짜 가을이 온 줄 알았거든요. 근데 내일 35도예요. 아니, 싫어하냐고. 35도 지금 싫어하냐고. 진짜 알 수 없는 날씨. 응. 뭐야, 이거. 벌레야. 제가 오늘 무려 냄비밥, 밭삭불고기, 계란탕 세 가지를 했어요. 뜨거워. 다른 곳에, 하하. 흐으. 와. 우와. 하으. 하-하. 원래 쌈 싸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바스딱 불고기는 흰밥에 쌈을 꼭 싸먹어야 될 것 같아서 상추가 아니라 로메인을 사왔어요 절반은 집에서 먹었고 나머지 가지고 왔어요 쌈장도 챙겨왔어요 아 이거 먹고 계란탕으로 한 번 쓱 해주면 너무 맛있어 아 나 아까 집에 갔으면 진짜 서운할 뻔했어 지금 매매가 왜 음식에 떨어졌나 했더니 나무에 매달려 있던 매미가 이제 갈대가 돼가지고 떨어졌나봐요. 떨어지기 전에 얼른 먹어야겠다. 제 마지막 쌈입니다. 제가 불고기 좀 남겨서 다른 음식을 해 먹으려고 했거든요. 이 정도만 남기고 이거는 한 입 더 먹을게요. 밥 말아 먹을래. 사장님. 귀엽죠? 집에 모닝빵이 하나 담아서 이렇게 먹으려고 가지고 왔어요. 여기에 치킨 타올 좀 뜯어오고 화장지랑 미치슈 다 놨어요. 이제 배도 부르고 좀 눕고 싶거든요. 더 귀찮아지기 전에 설거지를 빨리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웃이 들어가 있어요. 이웃이 들어가 있어요. 이제 에어매트 깔려고요. 그리고 텐트 플라이 설치하고 자야 되는데 이 소나무 캠핑장에는 저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플라이를 설치 안 하고 뻥 뚫린 채로 자고 싶은데 여기가 휴양림이라서 그런지 외부인도 많이 지나다니더라고요. 등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플라이를 설치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. 귀찮아서 침낭을 차에서 안 가지고 왔거든요. 아 가지고 올까? 이따 봐서 추우면 가지고 올게요. 우선 좀 늦겠습니다. 저 오늘 캠핑장 와서 처음 누워요. 영상 편집을 좀 하고 자야 될 것 같거든요. 근데 노트북이 차에 있어서 차에 간 김에 침낭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. 아무래도 플라이는 그냥 안 치고 자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귀찮아요.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. 저는 간단히 씻고 아침을 먹으려고 나왔어요. 까마지 작은 파리 같은 벌레가 밝아지니까 또 다시 생기긴 했거든요. 어제 저녁만큼은 심하진 않아서 그냥 밖에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. 난 흰 дух이emic 시켰어요. 고기마isas 사랑은 어땠을 보일 사람들에blem, 여기 안에 꿀 들어있는 거 아시죠? 원래 이 빵에 소세지 싸가지고 먹으려고 했는데 소세지를 깜빡하고 안 싸웠어요. 초등학생 때 문구점 가면 여기에 키다란 소세지 말아가지고 먹었었는데 맛있어. 토치질 너무 재밌는데? 짠 음 음 도체로 치졌다고 굴 향이 나요 치즈 뽁신뽁신한 거 귀엽지 않나요? 나만 귀엽나? 음 맛있네 이 초록색이 너무 예쁘다 아우 바람이 완전 가을바람이야 아우 바람이 완전 가을바람이야 아우 바람이 완전 가을바람이야 햇살에 한람보다 빨리 아우 아우 녹음 백악 호박 포도료 아우 청양고추 청양고추 소금 양념장 아 이미 2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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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 캔이랑 츄르 챙겨왔는데 고양이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여자로 와서 저 이거 해보고 싶었어요 가방 옆에 왜 덜고 다니는가 여기 얼음 담았었는데 한 번도 못 먹었네요 아이스택이랑 침낭은 지금 먼저 차에 갔다 올릴게요 이따가 가방 메고 텐트 들어와야 돼가지고 얘네를 들 손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무거운데? 뮤직비름댓 유도 Beast swimsuit 플리빕 으휴 와, 진짜 무겁다. 약간 백패킹의 매력이 뭔지 알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제 영상을 최근 부터 보신 분들은 강의 왜 안 나오냐고 종종 물어보시더라고요. 강의는 더워서 여름에는 캠핑을 같이 안 다니고 지금 9월이긴 한데 낮에도 의식도 소중반까지는 떨어져야 강의도 같이 캠핑을 다닐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요.